이번 추천 종목은요.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많게는 3,000%까지도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2천만원으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이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 2천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50%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것은 동영상 맨 마지막에 녹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릴텐데요.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 여기 지금 여기가 12,000원이에요. 자 12,000원 주가가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급락을 하는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급락을 하겠습니까?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의 작전이 이미 들어갔다. 그러면 작전을 하는 첫 번째 뭡니까?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가를 빼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1000%, 2000% 대박이 터질 거 아니겠는가? 자 이게 정상적인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12,000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의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반토막 났죠. 자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아주 강하게 오면서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 60%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제2의 IMF 위안위기,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오면요. 자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2,000원. 2,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이건 4,000%가 넘습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지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조상이 우리 손자, 손녀들 초대박이 터질하고 쇳복을 안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건 그거는 추가 수익률이다. 그건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까지만 제가 일단 목표가를 잡을 텐데 자 전저점 이 종목이 6,000원에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6,000원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는데 여기에서 2,000원은 안 뺀다고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인데도 6,000원까지 빠졌는데 자 두톤만만 더 나면 2,000원입니다. 무조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최하 2,000%에서 많게는 4,00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무려 추천 50%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2016년도에도 금융위기는 유튜브에서 지천에 깔려있었다. 그런 동영상이. 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저 새끼는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슈만 선점하려고 저런 글을 올리는 거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입이 될토록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6년도 6월달인데요. 아직까지는 너희들은 4,5년 동안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지 금융위기 이런 이야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똥 오줌 못가리면 안된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240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추천했고 같이 매수했던 이 수익률을 저희 카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무한도전. 자 이제 앞으로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지 금융위기 준비할 때가 아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내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말해주마라고 약속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천을 했고 저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4,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홀딩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대박을 쳐라. 라고 글쓴 이 추천했던 이 종목보다 지금 4배 5배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135탄째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수익률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제산이 12,000원인 종목이 이번에 6,000원 반토막나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요. 이 전자점 6,000원으로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2,000원이면 제가 이 종목을 매수신호를 보내게 될텐데요. 자 2,000원서부터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4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러면 2,000원짜리가 4만원이면 1,000% 2,000%가 되는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쇠뻑이 터져서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런 시기가 와서 이 종목이 2,000원으로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이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을 4만원에서 4만5,000원 많게는 5만원까지 홀딩을 하면 4,000%에서 5,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엄청난 후폭풍,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종목이 바로 이거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최하 2,000% 터질 수 있고요. 2,000원에서 주당 2,000원에서 1,000원까지만 빠지면 이 종목은 4,000%에서 5,000%는 거저 주워먹는 종목이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을 흘러가는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왼쪽의 수익률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걸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박 종목을 추천할 수 있는 저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은요. 돈을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을 벌어본 사람 그 사람하고 인과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려고 발을 부비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 인생에 같이 발목을 탁 얹고 사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돈을 벌어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저랑 인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 카페를 통해서 제가 상품으로 저를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상품을 제가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저한테 그냥 돈질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모조리 싹쓸이를 할 그런 잡음고음을 투여를 하시면 저랑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갓부의 대열로 이미 진입이 들어간 거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페를 찾아오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로 찾아오는 링크 주소가 돼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중에 전화연락을 하시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쉬는 날 아니면 잠시 쉬는 타이밍에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클릭을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이렇게 다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나는 그냥 편안하게 빨리 인연을 맺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저를 사시면 됩니다. 유료 카페로 오시고요. 자 나는 돈은 없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하고 싶다. 아니면 최대한 50%라도 할인해서 저랑 인연을 맺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듯이 4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이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노후 생활에 편안하게 사부작 사부작 하루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벌면서 떼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혼자 집적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 왼쪽에 재무차트 전업투자 교육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1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서적에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경영 이론입니다. 자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놓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세상에 금융 이론을 출시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모평가, 바닷가를 전부 다 알 수 있다.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 자 이 13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될토록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이다. 모르니까 그렇게 쪽박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삼성전자의 배신. 자 이런 종목 저희 카페에서 들어왔으면 벌써 80% 올랐습니다. 80%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서 5% 먹겠다, 6% 먹겠다고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번에 얼마나 떼돈 버셨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당시입니다. 2016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온갖 사기꾼들이 자기 조회수 늘리려고 유튜브 클릭률 높이려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금융위기 얘기할 때 저는 제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240탄을 추천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 240개 종목을 투자를 하고 때가 되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4, 5년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서 저를 믿고 다른 회원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찾은 자점 바로 공개를 할 텐데요. 그리고 때가 되면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 최고 고점에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해주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 제가 이날 포스트를 썼습니다. 2월 26일 날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이날이 신호탄 터진 날입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터졌고 그 다음날도 급락을 했어요. 요 날, 바로 요 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금융위기를 준비해라. 모든 주식 정리해라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걸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도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봐도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히 찍어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유료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없으신 예측 정보잖아요. 제가 아까 오늘 대박주식 시리즈 135탄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이 종목 무조건 2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 2천원에 사면은 무조건 2천 프로. 4만원까지 홀딩해라. 자 2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조상이 떼돈 벌어주라고 세폭을 주는 거니 천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원에서 추가로 물량 더 실어라. 그러면 4천 프로다. 라고 제가 분명히 예측들 했잖아요. 이렇게 예측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모든 주가의 흐름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지시 내렸는가?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이고 아직은 주식 투자할 때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해라.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1600% 자 1000% 500% 짜리 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요 13% 14% 짜리 다 물타기 들어가는 겁니다. 물량 늘리는 거죠. 먹은 거에서 물타기 하고 먹은 거에서 물타기 하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300% 짜리 먹고 앉아가지고 수입실환하고 20% 30% 짜리 물량 늘리고 평균 단가 낮추고 자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기본이 40개 50개씩 됩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깃바닥에서 5만원짜리 만원짜리 천원짜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5만원짜리만 줍고 만원짜리 오천원짜리는 지천에 수만장이 깔렸는데 나는 그거 안 주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되는 대로 천원이고 오천원이고 5만원이고 만원짜리고 돈이 있는데 길바닥에 돈이 깔렸는데 그냥 싸구리 죽는 게 임자지. 안 그래요? 그죠? 돈을 이렇게 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나 혼자 붉은 태양 차관성만이 유일하다. 4년 동안에 이렇게 수익률 근거자로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건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이 전업투자 수익률은요. 왼쪽에 보시면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전업투자 하면서 돈 번 수익률이 자그마치 수백 개의 포스트가 있다. 자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옵니다. 제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호탄이 터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서울에 집값고 있는 사람 수십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자 집값이 10억이면 3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아파트 빨리 파시고요.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100개건 200개건 싹쓸이 하세요. 막 바닥에서 주워 담으십시오. 자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 제 이야기대로 무조건 싹쓸이 하십시오. 자 무제한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눈도장을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신 분은 무료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50% 할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요.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저한테 눈도장을 찍으시고 저랑 인연이 되시면 그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자 한 번 눈도장 씻는다고 제가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때 저는 그런 사람들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인들 중에 실직해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 불교대학, 신학대학 졸업했는데도 취직할 자리가 없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반성에 지원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특별 대우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